안녕하세요 퀵컷 입니다 이제 까마귀들에게 무의를 주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서기 까마귀들에게 무의로 자존심이 귀엽습니다 아기 부르고 있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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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